엔딩 이후에 소감 시간인데 이번에는 그라비티러쉬2를 엔딩을 봤고요 이게 18일인가 그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일, 20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총 3일차까지 해서 엔딩을 봤고요 원래 오늘은 적당히 하고 이제 평소처럼 그라비티러쉬2 적당히 하고 이제 끊었다가 다음에 다시 또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다 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다 어? 끝났는데 했는데 아직 좀 더 남아있었다 그래서 에이 그냥 내친기면 좀 더 하자 이래서 결국 엔딩까지 완전히 봐버렸습니다 어... 어... 뭐라 그러니깐 일단 요소가 훨씬 나아졌어요 전편보다 전편은 되게 짜증나는 요소가 많았고 납득이 안 가는 요소도 많았으면서 거기다 이제 스토리 부분도 구멍이 엄청 많았거든요 계속 뭐 복선이랍시고 까라대는데 그때 우린 알지 못했다 그때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리 끝맺음을 좀 짜증나게 했거든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아누비스님은 신기한 게 꼭 이 소감 말하는 한국인의 밥상 비슷한 시간대에만 오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대부분의 면은 나아졌어요 일단 그래픽도 되게 좋아졌고 솔직히 그라비티 러쉬 1은 플스4 버전이라고는 해도 원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용으로 발매됐던 걸 단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으로 리마스터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래픽은 정말 안 좋았어요 원래 비타용이니까 근데 이 2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 지금 소감 얘기하잖아요 아저씨들 암튼 그래픽도 훨씬 나아졌고 사운드는 좀 더 고퀄리티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전편에서 되게 불만족스러웠던 게 에피소드가 되게 짧으면서 에피소드가 하나당 짧은 건 5분, 10분 이렇게밖에 안되고 좀 긴 거 해봤자 20분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에피소드도 되게 굵직굵직하고 좀 길어요 그딴 거 안텁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무튼 길고 스토리 분량이 되게 길었어요 스토리 분량이 길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라비티 러쉬 1을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끝냈고 그때는 되게 짧아서 그냥 어? 뭐 이렇게 짧지? 에이 왜 이렇게 짧지? 이러면서 그냥 계속 했는데 요번에는 야 뭐 안 끝나? 이러면서 계속 하게 됐거든요 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호흡이 약간 1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2편을 해서 그런지 뭔가 좀 무즈하다 길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아마 1편을 옛날에 보고 지금 2편을 한 거였으면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일단 그라비티 월러쉬 1편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미션이 엄청 많았고 메인 스토리는 짧으면서 사이드 미션은 없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연밀복 안 맞췄습니다 근데 이번 2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션이 너무 많아요 사이드 퀘스트가 이게 이게 끝을 못 보겠어요 도저히 너무 많아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한 30%? 20% 정도밖에 못 끝낸 것 같아요 더럽게 많고 사이드 미션이 챌린지 미션은 1편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느낌 근데 1편은 되게 반복적인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뭐 달리고 단순히 적 잡고 그게 끝 근데 이번에는 뭐 1편에도 시간 제한 점수는 있었지만 신문메달이란 뭐 이런 거 신기한 것도 새로운 것도 넣었고 뭐 슬라이드 레이스나 프리스타일 레이스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스타일이란 걸 추가하면서 액션에 루나 스타일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주피터 스타일? 뭐였더라? 네 주피터 스타일이네요 주피터 스타일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챌린지 미션을 따로 나눠놓은 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스타일마다 이제 액션도 다르고 적재적소에 뭐냐 써야 하는 상황도 달랐고 거기다 각각 특색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었어요 스타일이 어 근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파워업 부분인데 이 파워업이 1편 같은 경우에는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저 프레셔스 잼이란 걸 모아서 그냥 강화만 하면 됐어요 그게 어 중력 에너지 게이지를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력 이동 속도 이동 속도는 이거예요 속도 이게 얼마나 빠른가 요 속도를 늘려주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번 편에는 이번 편에는 이동 속도를 늘려준다거나 그런 게 전무예요 그래서 파워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중력 킥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력 킥에 데미지를 올려주세요 직접적으로 이번 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웜홀 킥을 4번 연속 쓴다 중력 킥을 몇 번 연속 쓴다 중력 킥 때 에너지 소모가 감소된다 매력이 없거든요 제 생각엔 데미지는 그대로 약한데 데미지는 심각하게 약하면서 뭐 소모만 감소시켜주고 몇 번 연속 치게 해주고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이번에는 중력 잡기가 되게 좋아서 되게 세졌지만 어쨌든 전편에서 그 중력 킥으로 이제 짜릿짜릿하게 한방 크게 넣던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심지어 보스전 같은 거 할 때 공중에서 내내 싸워야 돼서 뭐 사물을 집어던질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전에서 상대적으로 딜량은 감소되고 보스전은 지루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파워업 부분은 정말 잘못 건드린 거라 생각하고 탈리스먼은 처음에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리고 데모 버전 할 때 탈리스먼이 많이 기대가 됐었지만 이거 정말 까놓고 말해서 전 이거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리스먼 그냥 안 넣는 게 나았어요 아니 액션 어드벤처 게임에 갑자기 디아블로식 파밍 요소를 쳐 집어넣어 놨는데 딱히 옵션이 좋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채굴처러 놨는데 그냥 그 채굴티 미션 자체가 되게 짜증나요 그냥 그 채굴티 미션 자체가 되게 짜증나요 맵은 더럽게 넓으면서 광산 광물을 캘 수 있는 곳은 되게 없고 거기다가 내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잡아야 돼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이 방송 요소는 말이 방금 이런 거 저런 거 집어넣어 놓은 건데 단순히 뭐 튜토리얼 라든가 아니면은 보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뉴스 같은 요소인데 딱히 필요하다고 되고 이 챌린지 결과 수준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 요소죠 더스티트코는 모으면 이게 일정량 이상 모으면은 아마도 트로피일 것 같고 그리고 저거 모으면 뭐 사진 사진 찍을 때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 요소 추가 나름 깨알 같아요 이거는 뭐 별로 욕하고 싶진 않아요 더스티트코는 나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깨알 같은 요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맵은 어 1편에 있었던 지역 4개를 그대로 다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4개를 더 만들어놨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 초반부 지역 이 4군데를 돌아다닐 때 되게 재밌었다가 점점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지하 1층 이런 느낌이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갔는데 겁나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제가 처음에 맨홀을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텔레포터 요소가 없어서 맨날 오르락내르락 그걸 날아갔다가 날아갔다가 날아왔다가 이 지랄 했는데 그게 너무 귀찮았고 만약에 맨홀이 있는데 제가 못찾은거면 제가 등신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하 두 번작에서 이제 깨알같았던 요소 첫번째는 아까 뉴스 말씀드린거 두 번째는 요거 1인칭 요소 이게 생각보다 신나더라구요 많이 써먹기는 좀 그런데 전 이기 싫었습니다 좋잖아요 속도 감지 깨알같은 요소 두번째는 요거 사진 삼각겸 오드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주민에서 코스튬은 원래 1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만 바꿀 수 있었는데 2편에서는 그냥 여기서 바꿀 수 있었어요 이게 아주 좋았고 하나잖아요 언제 어디서서 그냥 코스튬 갈아입힐 수 있다는데 그 외에도 뭐 이런 거 제스처 같은 거 넣어놨었는데 요거는 그렇구나 깨알같은 요소구나 하는 수준이었고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1편이랑 비교가 안되게 좋아졌는데 군대군대 되게 아쉬운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업 부분에서 프레셔스템을 소비해가지고 이동속도를 전 이동속도 못 늘려서 진짜 답답했어요 게임하는데 이 속도가 1편 이런 이동속도 풀업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른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암튼 체감상은 느려서 나는 이걸 좀 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 느려 짜증나더라고요 좀 늘릴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동속도를 그렇다고 텔리스 아 저 텔리스만? 이걸로 늘릴 수 있냐? 못 늘려 제가 이동속도 증가 텔리스만을 못 먹은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못 늘렸어요 제가 할 때까지는 저는 저는 약간 그런 말인데요 다른 게임 이제 소감 말할때도 그랬었는데 초반에 중반에 후반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냥 게임을 평범하게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게임을 엔딩 본 이후에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 아이템을 사용하면 초반 중반 후반 게임 스토리 진행할 때 불편했던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냥 쉽게 비유하면 아 비유하면 파판 15에서 그 차량 타고 다니는데 차량 속도가 너무 느려 답답했어 근데 답답해서 짜증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 엔딩 본 이후에 어떤 지역에 가면 아니면 엔딩 보기 전에 어떤 숨겨진 지역에 가면 그 차량의 속도를 늘릴 수 있어요 어쩌라구요 내가 지금 당장 게임 진행하면서 너무 불편했다는데 그 숨겨진 지역 안 갔대 안 갔다고 안 가서 못 찾았대 엔딩 본 이후에는 빨라진대 어쩌라고 엔딩을 볼 때까지 불편했다니까 나는 일단 형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텔리스먼을 굳이 만약에 텔리스먼의 이동속도 증가 아니면은 뭐 중력킥 데미지 뭐 많이 증가 이런 게 있었어봤자 텔리스먼을 얻으러 저 채굴지를 가는 동기가 안 생기는데 채굴지를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여기가 채굴지라고 치면 여기에 여기 광석 하나 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기에 광석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이렇게 발로 까고 그 다음에 어? 텔리스먼 안 나왔어 그럼 저기 가서 또 까고 이집거리 하는데 이게 뭐가 재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텔리스먼 부분이랑 이동속도 증가 뭐 공격력 증가 이런 게 아예 없었던 부분은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마이너스 요소 그리고 스토리 미션을 진행하는 내내 초반부에는 잘 그런 게 없었는데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막 빼려 부수고 이런 거 밖에 없었다가 초중반부부터 미친듯이 그랬더니 막 잠임 요소 넣고 미행 요소 넣고 이러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 메탈기어 솔리드도 아니고 스플린터셀도 아닌데 왜 자꾸 잠임 요소를 넣고 미행 요소를 넣고 이거 액션 어드벤처 게임 아닌가요? 스토리 진행하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제 기억만으로도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넘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뭐 누구 호의해라 뭐 이런 거면 미친듯이 나와 줄 참 지금 말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감점 요인이고 저한테는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소감은 그랬고 그 외에 딱히 안 좋았던 부분이랄 건 없는데 문득 생각난 건 저 마을을 돌아다니는 NPC들이 모델링이 되게 수가 적나봐요 생긴 게 다 비슷해 아니 생긴 게 다 똑같아 한 걸음 건너서 한 걸음 이제 옮기면은 어? 얘 아까 봤다는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스토리 미션이나 사이드 미션 중에 먼 그 숨겨진 뭔가를 찾으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사진 한 장 지어주고 여기 빨리 찾아가 이러면 나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한참 동안 찾아 5분인가 10분 지나니까 그제서 음 아무래도 저희가 아닐까 이짓거리 하는데 와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아마 아 혹시 이제 쭉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까 에피소드 14쯤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버그가 걸려가지고 제가 5분 동안 이제 게임 진행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5분 정도 그때 매우 짜증 났어요 그 외에도 이제 잠버그가 많이 걸렸었는데 유튜브 동영상에는 그게 얼마나 올라갔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올린 부분도 있으니까 게임은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2% 모자란 느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고쳤으면 하는 생각해보고 싶게 만들었던 요인 중 하나는 전투였는데 전투는 아까 중력 잡기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제 전작에 있었던 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요소를 넣고 그리고 전작에서 안 좋았던 부분을 완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어졌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중력 잡기 아주 좋아졌고요 대부분의 전투가 되게 스타일리시해졌고 연출도 좋아졌고 모션도 좋아졌어요 그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 그 외에는 스토리는 조금 갈피를 못 잡겠는 때가 좀 있었어요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얘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고요 스토리 마무리는 이제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아까 그라비티 러쉬 2를 진행하면서 그중에 이제 에피소드 20에서 엔딩 이러면서 끝났었어요 스템 롤이 막 올라가고 그때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지만 쌍명 할 뻔했습니다 이따위로 끝낸다고 뭐 떡밥을 회수하니 마하니 뭐 그런 얘기를 게임 발매 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이건 떡밥 회수가 아니라 더 늘어만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엔딩 스템 롤이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에필로그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걸 다 봐야 진짜 엔딩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엔딩은 나름 마무리 잘 지은 것 같고요 도중에 등장인물이 좀 이상하게 변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짜증이 나고 납득이 안 갔죠 굳이 저 캐릭터를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캐릭터가 흑화한다면 저 모습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았어요 굳이 그런 외형으로 만들었어야 됐나 아쉽겠습니다 게임 진행하면서 이제 악당이어도 다른 게인데 그렇지만 악당이어도 정이 쌓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쁘지 않게 했던 캐릭터가 갑자기 어보미네이션이 되는데 후씨 깜짝 놀랐어요 게임 분위기는 전편에서의 이제 핵사빌에서 핵사빌 그리고 마을에서의 근현대적인 느낌이랑 새로운 지역의 활기차고 재밌는 핵사빌에서의 핵사빌에서 느꼈던 거랑은 정반대인 분위기가 2편 자체에 딱 어우러져서 좋았어요 전반부는 이제 새로운 지역이고 후반부는 핵사빌로 돌아오는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잘 이어져서 좋았어요 대충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게임 소감 자체는 전체적으로 재밌었고 군데군데 짜증나는 부분이 아주 많았지만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까 게임 녹화하면서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했는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 게임의 소감을 말하라 그러면 진짜 미친듯이 단점을 다 깔 수 있다 논리적으로 진짜 다 깔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엔딩까지 보고 나니까 그에 좀 사그라들었고 그나마 제일 짜증났던 걸 뽑으라면 스토리 미션 중에 잠입이랑 미행이랑 숨겨진 뭐뭐 찾기 아니면 사진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 찾기 이딴 거였는데 어쨌든 엔딩 잘 봤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아 대충 이 게임을 이제 추천도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저는 5점 아니면 6점 주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예요 래비티러쉬 1편은 참고로 2점 줬어요 2점에서 5점 6점이면 많이 올라갔네 전투가 보스전 할 때 심각하게 짜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특히 차라리 전변처럼 그냥 그냥 정신없이 뚝가 패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뚝하면 공중전인데 아 이거 조종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공중전을 아우 그리고 보스전에서 특히 이 게임 특성상 저게 이제 코어 핵심 약점 부분을 노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1편에 비해서 2편의 그 조준 유도는 되게 별로더라고요 1편이 오히려 나왔어요 아무튼 그라비티러쉬 2편 소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딱히 떠오르는 단점이나 장점이 없어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